이번 시간은 이차함수와 이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학습하겠습니다. 실근의 개수를 알기 위해서 판별식을 사용합니다. b 제곱-4ac를 이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판별식이라 하고 기호 d로 나타냅니다. 이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판별식을 d로 합니다. d의 값에 의해 이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집니다. d가 0과 같으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가집니다. 즉 한 개의 실근을 가집니다. 이것을 중근이라고도 말합니다. d가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없습니다. 또한 이차 방정식의 x 개수에 해당하는 b의 값이 짝수일 경우 판별식은 4분의 d는 2분의 b 제곱-ac로 구할 수 있습니다. b에 해당하는 수가 클 때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습 문제를 풀어 볼까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연습 문제를 풀어 보세요. 답 푼 뒤에는 재생 버튼을 눌러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1번의 판별식은 d는 65가 됩니다. d가 0보다 크므로 실근은 2개입니다. 2번, 2번은 x의 개수가 짝수이므로 4분의 d로 하면 4분의 d는 0이 돼서 실근은 1개고 중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3번, 3번은 d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실근은 없습니다. 모두 잘 풀었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정리입니다. 실근의 개수를 알기 위해서는 판별식을 사용합니다. d의 값에 의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집니다. d가 0과 같으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가집니다. 즉, 한 개의 실근을 가집니다. 이것을 중근이라 말합니다. d가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없습니다. 또한, 2차 방정식의 x 개수에 해당하는 b의 값이 짝수일 경우 판별식은 4분의 d는 2분의 b 제곱 마이너스 ac로 구할 수 있습니다. b에 해당하는 수가 클 때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servicioеч noi l 2 2 고생 2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